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초유의 4월 개학이 현실이 됐습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인데, 교육현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건용 장학사, 진순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산태안지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장학사님. 코로나19 확산으로 세 차례에 걸쳐서 개학이 연기가 됐습니다. 혹시 모를 학교 내 집단 감염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학생들이 지금 밀집해서 모여 있으면 이게 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4월 6일까지로 연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또 회장님. 지역 학부모들 분위기가 어떤지 참 궁금한데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개학이 미뤄질까 참 답답하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개학이 연기된 상황에 대해서는 옳은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과연 현재 상황이 4월 6일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것 사실입니다. 네, 또 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거나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역시 그렇습니다. 지난 2월 마지막 주에 이미 반 배정과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알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일주일만 기다리면 새로운 친구들과 학생들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잘 기다렸지만 지금 현재는 집 밖으로의 외출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집안에서만 지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지내는 학생들이 많군요. PC방이나 또 학원을 가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는데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집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학사님, 또 교육청 후속 조치 마련으로 더 분주해진 상황 같은데요. 현재 교육청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개학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사 일정 조정이라든가 또는 학교 방역, 또 애들의 생활 패턴을 잃지 않기 위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하고요. 또 학습 지원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학사 일정 조정도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런... 네, 이미 어제 17일자, 18일자에 발표를 했듯이 4월 6일 개학하는 걸로 했고 교육부에서도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에게 10일간의 단축을 현재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일을 감축하게 되면 사실 현재 4월 6일까지는 5주 정도를 학교를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11백기 감축을 안 하면 3주간의 어떤 공백 기간이 있어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을 3주 정도 감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소풍이나 수학여행 이런 문제들도 굉장히 관심사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못 가게 될 것 같은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비수를 조정하고 그러면 충분히 학생들이 수학여행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 충분히 갈 수 있고요. 단지 여기에서 오는 수업 시수의 감축이 좀 따르는 문제가 있겠죠. 네, 조금은 학생분들이 안심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또 한 달이나 개학이 늦어진 상황이잖아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나 또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은 개학을 해도 걱정이 되고 개학이 연기가 돼도 걱정이 드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학부모 중 일부는 모두가 힘든 상황이니 함께 감수해보자 라는 이런 반응도 있지만 고학년 학부모일수록 아이의 학습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현재 충남 이 학습터를 비롯한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자기 주도 학습을 안내받고 이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인터넷 자체를 이용해보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학교나 선생님으로부터 안내를 전달을 받고 있는데도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학습 안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어떤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장학사님도 참 이 문제로 고심이 깊으실 것 같은데요. 많은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이렇게 바로 학업이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애들이 선생님과 직접 대면해서 수업하는 게 최고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신 이 학습터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디지털 교과서가 또 나눠져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저희가 교과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안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저희 우리 교육청에서 최초로 전국 최초로 방영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라는 수업을 직접 실시간으로 생방송으로 전하고요. 또 이것들이 녹화가 돼서 애들이 언제든지 재생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 이걸 개설이 운영하고 있고요. 학년별로 구경수 가사는 물론이고 애들의 감성과 인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든가 미술 또 가정에서 있다 보니까 독서활동이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독서라는 과목도 별도로 만들었고요. 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활동하고 스트레칭도 하는 체육활동이라든가 홈트레이닝 같은 교과목도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반응도를 봤더니 실시간 방영은 4천여 명 학년별로 4천여 명에서 1천여 명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저학년일수록 반응도가 높고요. 9학년을 올라올수록 좀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업로드해서 보는 걸 보니까 2만 5천, 2만 6천 건씩 이렇게 다시 애들이 보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단지 유튜브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댓글을 저희들이 고려를 못해요.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달 때 고운 말을 썼으면 좋겠고 또 좀 더 선생님들의 수업에 집중해서 하고 질문에 응답하는 댓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보니까 어른들이 장난하는 시스템의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의 방이니까 어른들은 좀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새롭게 시도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시행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참여를, 독려를 또 하시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지금 학교에 공무원은 물론 나갔고요. 여기에 따라서 담임쌤들이 SNS라든가 카톡방을 개설을 해놓고 다양한 학습 활동이라든가 또는 생활 패턴에 대해서 상담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학부모님들한테도 아마 SNS로 많이 또는 카톡으로 많이 전달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선생님들은 비록 찾아가서 직접 만나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활 지도까지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자녀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맞벌이 가정의 경우에는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현재 서산의 어느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에게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거의 극히 드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맞벌이 가정의 경우는 가족에게 특히 이제 조부모에게 아예 자녀를 맡기고 떨어져 지내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마저도 여력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끼리 부모가 이제 부재 시에는 아이들끼리 하루 종일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이렇게 교육청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각각의 애로사항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당국에서도 긴급 돌봄 수요를 파악해서 운영 중이잖아요. 충남교육청 돌봄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충남교육청에서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긴급 돌봄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학생들은 총 1781명이 현재 돌봄을 받고 있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은 1979명 총 토탈 그래서 3760여 명의 학생들이 긴급 돌봄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충남교육청은 현재 초등원 무상은 물론이고요. 유치원 학생들까지도 5세 학생들한테는 17만 7,600원 그리고 3,4세 학생들한테는 5만 5천원 정도의 무상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더 요청이 있다면 계속 지원 요청을 하면 학생들 모두 수용을 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예산 지원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네, 학부모님들은 또 긴급 돌봄도 많은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이다 보니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네,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충남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했었을 때는 신청한 학생의 수가 유초등이 3,500명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서상교육지원청에서는 지금 225명이 초등 돌봄을 신청한 상태예요. 그리고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10명 정도 지금 신청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확진자가 발생했었을 때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줄기도 하는데 그때 이후로는 지금 사실상 긴급 돌봄 이용을 좀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상황이 이런데 긴급 돌봄을 기피하는 현상은 어떻게 좀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학교는 최대한 안전을 위해서 진행을 하죠. 유치원이라든가. 온원 학생들의 방역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마다 발열 체크도 하고 학생들을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저희 학교 돌봄 시스템에 오셔도 안전하니까 어려우시면 오셔서 돌봄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또 고등학생들에게는 입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학생 일정이나 수험생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할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말 고3 학생이나 고3 학생을 자녀를 둔 학부모님한테는 정말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이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도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 학부모들도 학생들의 안정적인 심리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리라 봅니다. 청론 저희들 충남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개학 후에 다양한 학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교육과정을 현재 마련을 해놓고 있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듣지 못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서로 모여서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공동교육과정이 있는데 현재 3월 31일부터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할 예정이 있고요. 일부 학생들부터. 그리고 개학 후에는 지역 연계해서 공동교육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학과 연계한 공동교육과정도 현재 추진하고 나가면서 우리 애들한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주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있는 상황인데 좀 지나면 나아지겠죠라는 희망을 갖고 좀 더 많이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조금 지나면 나아질 거다 이런 희망을 갖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PC방이나 또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곳에서 혹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크거든요.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100% 막는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이런 시설의 업주들이 조금 더 방역에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아이들은 부모와 떨어져서 치료하는 그 기간 동안에 두려움이라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더욱 방역에 조금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PC방이나 노래방 이런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잖아요. 장학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제 TV에서 잠깐 봤더니 어느 PC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건너 한 칸 이렇게 사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충남교육청과 학교에서는 비상근무줄 학교마다 두 개조 편성에서 세 개조 편성으로 늘렸고 여기에 따라서 학생들의 PC방이라든가 노래방 이런 위락시설 가는 학생들을 지도를 하고 있어요. 직접 찾아가서 현재 지도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이라든가 또는 SNS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을 자제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 개학 후에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되면 방역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코로나에 대비해서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긴급 방역 시스템을 마련해서 예산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미 예산 지원은 나가고 있고요. 방역은 물론 학생들이 어떤 체온 측정이라든가 체온 측정으로 한 열감지기를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열감지기 같은 경우는 600명 이상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한 개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1,500명 이상의 학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2개 이상을 현재 확보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600명 미만이라도 하더라도 열감지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보건체계라든가 학교시설 안전 그리고 다양한 방면에서 학생들한테 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역체계를 현재 갖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할 시기가 되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열감지기나 아니면 손소독제,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또 회장님은 교육당국에 바라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래 없던 상황에서도 이렇게 대책 마련에 이렇게 침착하게 애써주시는 교육관계자분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네. 그리고 몇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긴급 브리핑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있었듯이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600명 이상 학교에는 한 대, 1500명 이상에는 추가로 한 대에서 두 대를 한다고 예산 편성까지 다 됐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엊그저께 세종시에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정확도가 오차범위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200만 원 정도 가량의 비교적 조금 저렴한 가격의 열화상 감지 카메라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정확하게 보완이 되어야 우리 예산도 낭비되지 않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의 건강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원하는 학교 학생에 한해서 교과서를 배부한다고 했었는데요. 솔직히 요즘에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모이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학부모의 입장입니다. 이 책을 받기 위해서 학교를 간다는 것 자체가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위험 부담이 좀 크지 않을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좀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조금 지향해 주시고 이왕이면 개학 이후에 지급을 해도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우려되는 부분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장학사님 학부모님들과 또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 주시죠. 네. 우선 학부모님이 염려하시는 교과서 배부는 희망자에서 한해서 하고 있고요. 또 시간차를 두고서 현재 배부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위험도는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학생들이 디지털 교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손 씻기를 해야 되겠죠. 30초간 흐르는 물에 손 씻기를 하면 예방은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밖에서는 마스크를 꼭 하고 다니시고 안에서는 손 씻기를 꼭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SNS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온라인상에서 오고 하는데 언어를 사용할 때 좀 바른 말 또 남에게 배려하는 말 소통에 이런 배려하는 마음들이 담겨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헬로 이스토크 오늘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면서 교육현장은 어떤 상황인지를 두고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전건용 장학사님 그리고 진순이 참교육학부모회 서산 태안지회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로 교육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현장의 목소리는 어떤지 들어봤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헬로 이스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